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들은 절대 죽어도 안되고 오직 한 사람, 자기만 된다는, 즉 그지같은 내로남불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저는요, 저희 남편의 그 친구가 당연히 똑같은 남자인 줄 알았어요. 왜? 보랄 친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미친, 알고보니 여자였어요. 여자. 야, 아니 너는 우정으로 합체도 하고 그러냐? 원지, 남편 친구가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였어요. 제 남편 친구들 중에 이름이 성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민. 이거 그냥 누가 딱 봐도 그냥 남자 이름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죽어도 아니래요. 여자 이름이랍니다. 그러니까 저를 속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들은 미쳤다고 진짜 돌았냐며 화를 더 내고 있는데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건지 좀 봐주세요. 일단 지금 말고 아직 결혼하기 전 저희 두 사람이 연애 중일 때 서로 평소에 톡을 자주 주고받았는데 가끔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전화로 자기 지금 뭐 하는데 답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어 미안 나 지금 성민이랑 게임하고 있거든 이런 말을 하든가 아니면 어 나 지금 성민이랑 다른 애들이랑 만나가지고 술 마시고 있어 등등등 늘 우리 성민이 우리 성민이 이래가지고 일단 이름도 그렇고 불할 친구 이렇게 여겼어요.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했고 저희 부부 결혼하자마자 고향 말고 여기 타지로 이사를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성민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 근처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뭐 자기랑 20년 지기 친구라서 그런 건지 2년이 여기까지 이어진다며 어? 착나게 좋아하길래 저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여겼죠? 아니 오히려 이런 타지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으니까 더 다행이라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언제든 밤이든 낮이든 그 친구 만난다고 하면 늘 마음 편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 주말 남편의 다른 동창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성민이란 친구도 그 사람이랑 다 같은 동창인 걸 제가 알게 됐고 그래 잘됐네 그럼 우리 성민 씨도 같이 데리고 가자 이러면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이 어 그게 성민이는 일이 있어가지고 혼자 따로 갈 거야 그러니 우린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가면 돼 이러길래 아쉬운데 뭐 어쩌겠어요 일이 있다는데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의심스럽다 이런 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결혼식 가는 이 친구 있죠? 이 사람은 저희들 결혼식에 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담내로 저도 가는 건데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성민이라고 하는 친구 연애 때도 그렇고 결혼 때도 그렇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친구인데 지금까지 제가 얼굴 한 번을 못 본 거예요 글쎄 몇 년 동안 남편이랑 그렇게 친한 20년 지기 불할 친구인데 내가 왜 못 봤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뭐 그렇다 해도 심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친구의 결혼식에 가서 왜 그랬는 건지를 제가 알게 됐다 이거죠.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결혼식장에서 그런데 자기야 성민 씨는 어딨어? 나 얼굴도 모르는데 인사 좀 하게 이러면서 계속 찾으니까 남편이 막 얼버무려요. 어 뭐 다음에 보면 되지. 우린 얼른 밥이나 먹고 집에 가자. 아우 피곤해. 이러더라고요. 사실 이때도 좀 앵스럽긴 했지만 뭐 그런가보다 하면서 넘어가는데 그랬는데 저희 두 사람이 밥을 먹던 와중에 엄청 단아하고 예쁘게 생긴 여자가 저희 두 사람한테 다가왔고 오자마자 남편한테 야! 이러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어머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저는 처음 봐요. 전혀 모르는 얼굴이야. 그래가지고 바로 남편한테 어머 이분 누구야? 나한테 빨리 소개하고 이름이 뭔데?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물었더니 어 아이씨 그냥 동창이야. 우리 두 사람 잠깐 얘기 좀 나누고 올게. 이러면서 제 질문에는 대답도 안 하고 허둥지둥 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야 여기서 뭔가 거지같은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계속 해물었는데 그 여자가 알고 보니까 성민이었어요. 저는 여태 당연히 남자인 줄 알고 그 약속이고 뭐고 다 보내준 건데 도대체 이걸 왜 숨긴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당연히 우지게 싸웠죠.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너는 그걸 정말 몰랐냐? 왜 몰랐냐? 이러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모를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한 번은 이 사람이 하도 성민이 성민이 하길래 군대 동기야?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오빠가 군대 동기들하고 엄청 친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거기다 그 친구 이야기할 때마다 진짜 아 그 새끼 또라이 새끼야 웃긴 놈이라니까 야 정말 오래 봤는데 지금 봐도 웃겨 등등등 누가 봐도 놈 새끼 남자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성민씨하고 대학도 같이 다녔어? 혹시 군대도 같이 갔나? 이렇게 물었을 때 군대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어 그게 대학은 다른 곳 나왔어 이러고 넘어가더라고요. 진짜 얼렁뚱땅 넘어간 거죠. 그리고 약속에 나갔을 때도 그래. 저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남편 본인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놀고 있다고. 근데 그 사진들이 대부분 음식 위주로 찍었고 좀 잘 못 찍었어. 아마 이것도 의도된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위치 확인용으로만 여겼죠. 저도. 그리고 연애 중일 때 정말 몰랐는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이렇게 둘이 놀 수 있게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았겠죠. 그리고요.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고 웃기는 게 남편은요. 남편은요. 제 남자인 친구들 즉 남사친들 연을 모조리 전부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강제로요. 저도 여기 타지 생활 중이고 친구 아무도 없어요. 정말 많이 외로운데 어쩌다 가끔 친구들이 근처를 지나갈 때 저한테 연락해서 잠깐 보자 소리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남자는 추구도 안 된다 해가지고 남사친들 못 본 게 벌써 몇 년째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이러고 있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뭐가 그렇게도 찔리는 건지 컴퓨터랑 폰 비번을 싹 바꿔놨더라고요. 제가 이거 원래부터 알고 있던 건데 딱히 뒤져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보려니까 바꿔놨더라고. 여하튼 그렇게 미친 듯이 싸우다가 제가 그래서 너 앞으로도 성민 씨 계속 볼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럴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나도 앞으로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랬더니 저들은 미쳤대요. 아니 누가 봐도 여자 이름인데 왜 남자로 오해를 했냐며 제가 또라이랍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미친 거냐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그냥 냅둡니까? 아니면 강제로 못 보게 해요? 좀 알려줘봐요. 미친... 댓글 1번 저렇게 오랜 시간 그것도 의도적으로 속였는데도 계속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구나. 너도 참 대단하다. 달달달달달 2번 이거는 같은 남자가 봐도 빼박입니다. 그 성민이가 여자라는 걸 쓴이한테 일부러 숨겨온 거죠. 남자 이름 같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어? 그거를 속여먹은 거야. 진짜 못된 새끼구만. 3번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니 이거는 실수도 뭣도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아예 작정을 하고 너를 속인 거예요. 또 지 스스로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비본도 다 바꾼 거고 무엇보다 기분 더러운 건 쓴이의 남사친들을 모조리 연 끊어버린 거. 그러면서 본인은 몰래 연락을 하겠다. 아니지 대놓고 속여가면서 야 이런 거랑 계속 살 겁니까? 4번 잘 들어요. 이거는 여사친 절대 아니에요. 님 남편이 그 성민이를 여자로 보고 속으로 좋아하는 거죠. 아니 여기서 뭔 말이 더 필요하겠냐고. 5번 성민이가 찐사랑입니다. 성민이랑 결혼하고 싶었고 걔가 첫사랑이자 찐사랑인데 그게 안되거든. 그러니 이렇게 친구로라도 남고 싶어가지고 옆에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쓴이는 뭐랄까 그냥 때가 되니까 결혼한 그런 여자지. 뭐 그게 아니라고. 그럼 성민이랑 연 끊어봐. 라고 시켜봐요. 100% 쓴이를 미친 여자로 몰아갈 거고 가스라이팅 오지게 할 겁니다. 님 남편이 왜 쓴이 남사친을 다 정리하게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지부터가 사상이 더럽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혹시 쓴이 너도 똑같이 그럴까봐 정리를 시킨 거다 이거죠. 여하튼 성민이하고는 이미 선 넘어설 거고 만약 그게 아니라 해도 지 혼자 상상으로 수백 수천번 넘어갔지. 모르겠습니까? 어? 너랑 할 때 그 성민이 상상한다고. 6번 20년 지기 여사친에다가 남자가 또 유부남인데도 계속 만나고 있다고? 이거는 저 여자가 쓴이 남편한테 관심이 정말 조금이라도 개미 똥만큼이라도 생기는 순간 바로 끝나는 거야. 저 여자가 그래도 지금은 관심이 없고 뭐 만나주면 네 남편이 밥, 술 뭐 먹을 거 다 사주고 그러니까 그냥 만나주는 거라고. 꿀꿀꿀꿀꿀꿀. 7번 내가 보니까 저 여자 이름도 성민이가 아닌 것 같은데 어? 자기 입으로 안녕하세요. 저 성민이에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 그러니까 친구 이름까지 속인 것 같아요. 남자인 것처럼. 그리고 만약 정말 그런 거라면 이런 거랑은 절대 같이 못 살지. 꿀꿀꿀꿀꿀. 8번 아이고 지 마누라한테 소개도 못하는데 친구는 무슨 개뿔 옘병하니. 9번 아니 여자라는 걸 숨긴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전에 지는 아내가 남사친들이랑 어울리는 게 싫어가지고 모조리 강제로 다 잘라놨다고. 이야 그 여자 만나러 나가는 의도가 너무나 투명한데 님 남편 진짜 그지 같아. 아니 이런 거랑 계속 계속 살 거야. 난 남이 새냐고. 10번 써니 남편에게 애써 찐 사랑은 오직 한 사람 성민이 그리고 써니는 그냥 결혼용 여자랄까 즉 영원한 세컨드죠.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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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뭐 고의고 의도 자체는 너무나 추잡한 것 같아요.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내로남불로 아내는 남사친 못 만나게 하는 거 이거부터가 이미 나쁜 그지 같은 놈인 거고 그리고 뒤에 댓글에 나와있지만 본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남자 이름으로 속여가지고 써니 스스로 남자라고 착각을 하게끔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저급한 술술을 부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제일 의심스럽습니다. 근데 이 쓴이도 좀 그래요 이혼하겠다라는 말조차도 없네 까까바다 감사합니다 이혼하겠다라는 말조차도 없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